문제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DB 구축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구요. 첫번째 수강생 테이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에서 수강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코드와 성명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두개를 한 세트를 해서 기본키를 설정하는 거라서요. 회원 코드와 성명을 동시에 선택하시고 두개의 필드를 동시에 선택하신 다음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다음 두번째 레벨에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드 이름 레벨을 선택하시고 조회 탭에 가셔서 텍스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A, B, C, D, E가 입력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려면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직접 값을 입력하실 거니까요. 테이블 쿼리가 아니라 값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사실 필드는 하나이기 때문에 심표로 구분하셔도 되고요. 정확하게 작성하신다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A, B, C, D, E까지 입력을 합니다. 물론 심표로 입력하셔도 자동으로 세미콜론으로 표시가 되실 거예요. 행원번에 대해서 열의 개수 하나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값 목록, 행원번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종료일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종료일 필드에 입력되는 날짜는 시작일 필드에 입력한 날짜보다 크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종료일 필드와 시작일 필드 두 개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료일에다가 유효성 검사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재 작성된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클릭하셔가지고요. 화면에 속성 시트를 표시해 놓으시고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서 두 개의 필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종료일은 크다, 시작일보다 커야 합니다라는 조건 종료일 필드에 입력한 날짜는 시작일 필드에 입력한 날짜보다 반드시 크도록 테이블의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성한 내용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예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눌러주시면 첫 번째 수강생 테이블에 대한 세문항을 같이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코드라는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아트 01과 같이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트 01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영문 대문자가 되어 있어요. 세 글자, A, R, T 이렇게 세 글자는 영어로 입력할 거고요. 숫자인데요. 반드시 입력이니까 필수예요. 문자 A, R, T라는 문자는 영문자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입력이니까 필수죠. L이라는 기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숫자도 반드시 0부터 9까지 숫자만 반드시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사용하시면 되고 중간에 기호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프로그램 코드를 선택하시고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 대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크다. 영어 대문자 L자를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숫자 하나 둘 영영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프로그램 필드는 프로그램 필드는 필드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요. 필드 이름은 그냥 두고요. 화면에 표시되는 것만 수강 과목이라고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캡션에다가 수강 과목이라고 표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캡션에다가 수강 과목 실제 필드 이름은 프로그램이에요. 화면에 보여질 때 뒤쪽에 퀄이 작성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수강 과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실제 필드 이름은 프로그램입니다. 두 개의 테이블 완성에 대한 작업을 하셨다면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눌러주시면 테이블 완성하는 첫 번째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웹 데이터 가져오기 신규 강좌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실 거고요. 신규 프로그램이라는 테이블로 생성할 거고 신표로 구분되어 있고요. 첫 행에 필드 이름을 포함하고요. 기본키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텍스트 파일을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를 선택하신 다음 찾아보기 누르셔서요.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데이터 설치해 놓으셨던 위치를 선택하시고요. 저는 C드라이브의 커말 1급의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 강좌를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고 열기 클릭하겠습니다. 위치는 여러분이 실습하는 컴퓨터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다운로드 받았는지 받은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새로운 테이블로 가져오실 거고요.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구분기호로 신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니까 구분을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 첫 행에 필드를 포함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행에 필드 포함, 이름 포함 꼭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고요. 특별하게 뭐 가져오지 말라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다음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본키 없음이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었죠. 기본키 없음을 선택하고 다음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의 이름은 신규 프로그램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마침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닫기 한번 누릅니다. 두 번째 문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세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보겠는데요. 수강 테이블의 프로그램 필드는 프로그램 필드의 프로그램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의 필드에 대해서는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고 값선 변경하고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설정하실 때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현재 수강생 테이블은 있는데 프로그램 테이블은 없습니다. 테이블 표시 클릭하셔서 프로그램 테이블 추가하시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그 다음 수강생 테이블의 프로그램 필드는 프로그램 필드의 프로그램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코드 선택하셔서 수강생 테이블로 드래그 하십니다. 두 개 테이블의 필드에 대해서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고요. 관련 필드는 업데이트 할 거고요. 삭제할 수 없는 건 안되니까 체크하지 않고요. 만들기 하셔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고 컨트롤 X 저장하시고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의 세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세문항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강생 목록 폼을 화면과 같이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폼에서 수강생 목록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은 저희 교재를 여러분이 이제 문제는 교재를 좀 참조하시면 돼요. 교재를 봤더니 여러 개의 레코드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폼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죠. 수강생 목록에 폼 속성을 선택하시고 화면에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신 다음 형식 탭이나 모드 탭이나 상관없어요. 기본 보기가 현재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 연속 폼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본문 영역에 봤을 때 언바운드가 되어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개네요.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을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TXT 성명은 데이터 탭에 가셔서 성명 필드와 연결하겠습니다. 프로그램 TXT 프로그램 필드는 컨트롤은 프로그램. 프로그램 필드하고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음 월수강료 TXT 월수강료는 우리는 월수강료 필드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각각 컨트롤 원본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폼 구분선이니까 가로, 세로 눈금자가 교차하는 폼 선택기 누르시고요. 형식 탭에 가셔서 화면에 보여지는 구분선을 표시되도록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분선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 레코드 선택기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십니다. 다음은 본문 영역에서요. TXT 시작일과 그 다음에 TXT 종료일에 대해서는 날짜, 문제에 제가 화면을 살짝 올렸을 때 여러분의 교재 좀 보시면 참조하시면 나와 있어요. TXT 시작일과 종료일 컨트롤에 대해서는 날짜 표시 예와 같이 연 4자리 점, 월 2자리 이렇게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형식을 같이 설정하실 거라면 TXT 시작일,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 또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TXT 종료일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형식에 와서요. 연도를 4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YYY 입력하고 점 그 다음에 MM점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대문자, 소문자 다 상관없습니다. 점 입력하시면 앞에 원자처럼 통화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아까 문제가 폼 바닥글에 가셔서 폼 바닥글에 TXT 수강생 수 컨트롤에는 전체 회원수가 표시와 같이 명자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폼 바닥글에 TXT 수강생 수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와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전체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입력하시고 별표 연결해서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컨트롤 X 눌러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 보기 눌러가지고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한 폼과 비교해 보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날짜 형식 뒤에 보니까 월 다음에 점도 있었는데 넣었네요. 혹시 더 안 넣었나 했어요. 월 점 그 다음에 수강생 수 맞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폼 완성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수강생 목록 폼에서 수강생 목록 폼에서 다시 디자인 보기 클릭하겠고요. 수강생 목록 폼에서 TXT 개월수 컨트롤에는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월 단위로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오. 두 날짜의 차이값을 구하는 DAT DIFF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표시 예는 개월이라고 값을 구한 다음에 개월이라고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TXT 개월수 선택하시고요. TXT 개월수 선택하신 다음 우리는 컨트롤 원본에다가요. 등을 입력하시고요. DATE DIFF 입력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월 단위로 계산을 할 거니까요. M을 입력해요. 화면에 제가 좀 작게 표시가 되니까 Shift 누른 상태에서 F2 글꼴을 살짝 크게 할게요. 확인. 네 그러면 두 날짜 사이에 차이값을 구하는데 월 단위로 구할 거니까 M을 쓴 거예요. 그 다음 시작일 시작일 필드에서 종료일 필드에 있는 두 날짜의 차이값을 구해가지고 우리는 개월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시작일과 종료일의 차이값을 월 단위로 구해서 개월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셨으면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일단 폼보기 가셔서 개월 수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강생 관리 폼이요. 발리 폼에 보고서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구현되도록 보고서 매크로를 먼저 생성하시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강생 목록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표시한 후에 시스템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메시지 상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할 문구는 오늘은 몇 월 몇 월 며칠 몇 시입니다. 입니다. 오늘은 텍스트를 입력하실 거고 함수 이용해서 표시할 거고요. 보고서 조회 날짜라는 건 타이틀은 여러분이 입력하시는 건데 매크로에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클릭하시고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 보고서 이름은 문제에 나와있는 수강생 목록을 인쇄 미리 보기로 보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함수를 추가하는데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 박스 선택하시고요. 메시지를 직접 입력을 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가 있기 때문에 등호 입력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한 칸 띄우고요. 연결합니다. M% 연산자 이용해서 함수를 연결합니다. 나오란 함수를 통해서 오늘의 날짜와 시간을 연결할 거고요. 다시 M% 연산자 이용해서 입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표시할 내용은 정보를 표시할 거고요. 앞에 메시지 상자 앞에 I자 가 있어요. I자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제목에 보고서 조회 날짜라고 조회 날짜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타이틀에 보고서 조회 날짜 있으니까 입력해 주시고 두 개 매크로의 함수를 작성하셨어요. 우리는 현재 작성하는 매크로에 대해서 저장을 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냐면 보고서라고 되어 있죠. 보고서라고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보고서 창은 닫으셔도 돼요. 문제 나와있는 수강생 관리품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그 다음에 보고서 보기 라는 단추를 선택한 다음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했을 때 아까 만들어 놓으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시고 우리 폰보기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보고서 보기 클릭하시면 보고서가 열리고 오늘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미리 보기 닫기 창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해당 창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의 첫 번째 보고서 완성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강생 목록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네 문제 첫 번째에서는 보고서의 정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 디자인 탭에 그룹함이 정렬이 눌러져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레벨을 가지고 오른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레벨 필드를 가지고 그룹화가 되어 있는데요. 같은 레벨이라면 성명을 가지고 정렬을 추가하겠습니다. 정렬 추가 그 다음 우리는 성명을 선택하고 오른차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는 레벨 머리끌 영역에 대해서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출력될 수 있도록 형식에 가셔서 반복 실행 구역에서 반복해서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반복 실행 구역에서 예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음 레벨 머리끌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가 바뀔 수 있도록 페이지 바꾸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이라고 하면 구역 전을 선택하시면 돼요. 구역 전 선택하시고 세 번째 레벨 머리끌 머리끌 영역에 TXT 레벨 이라는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레벨 상세 필드 내용이 문제에서 머리끌 영역에 TXT 레벨 컨트롤 에는 레벨 상세 필드 내용이 그림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열매일 경우에는 열매 회원이라고 회원이란 글자가 붙여지는 거네요. 그 다음에 특수효과 그림자가 설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시고 먼저 그림자 효과부터 특수효과부터 갈까요? 특수효과에 현재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그림자로 할 거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음본을 선택하고 등호 레벨 상세 필드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엠퍼센트 연결하겠습니다. 회원을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본문 영역에 TXT 순번에 대해서는 그룹별로 순번이 표시될 수 있도록 본문 영역에 TXT 순번을 선택하시고 일련번호 형식으로 그룹 단위로 표시하려면 컨트롤 음본은 1 등호 1 그 다음 누적 학계에 오셔서 우리는 그룹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페이지 바닥 그래요. TXT 페이지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가 표시가 돼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좀 화면을 크게 보기 위해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눌렀고요. 등호 현재 페이지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대소문자 상관없고요. 연결할 건데 큰다운표 문 꺼서 한 칸에 스페이스 슬래시 한 칸에 스페이스 주시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 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 수는 S가 붙어요.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 전체 페이지 수는 페이지 S가 붙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일단은 작업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 우리 작성한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 하셨을 때 아래쪽에 조금 전에 넣으셨던 페이지 번호 들어갔는가 그 다음 열매 회원 이라고 레벨의 상세 필드명 가져다가 표시하고 회원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림자 효과 들어가 있는가 정렬 상태 이런 내용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 보시면 돼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창 한번 닫아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문제 3번의 두 번째 문제인데요. 수강생 관리 폼에 머리글에 CNB 레벨 컨트롤 값이 변경되면 체인지 되면요. 수강생 폼 머리글에 CNB 레벨 컨트롤 값이 변경되면 레벨 상세 테이블에서 변경된 레벨 코드와 동일한 레코드만 표시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 다음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수강생 관리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CNB 레벨 이라고 되어 있어요. CNB 레벨 선택하시고 폼 머리글에 CNB 레벨을 선택하신 다음에 변경되었을 때 이벤트에 오셔가지고 변경됐을 때 원체인지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이벤트 프로시죠.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문제에서 변경됐을 때 해당된 변경된 내용이 레코드가 조회되도록 작성하라고 했어요. 현재 개체 현재 폼에서 미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문제에 나와있는 레코드 소스 입력하시고요. 레코드 소스는 입력하시는데 등호가 필요해요. 레코드 소스는 셀렉트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레벨 상세에서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레벨 상세 테이블에 가서 모든 필드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레벨 상세 테이블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레벨 코드와 동일한 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은 외열 다음에 조건을 작성하는데 조건은 레벨 상세와 레벨 코드와 같습니까? CMB 레벨 가 같습니까? 단 이 CMB 레벨 은 우리가 잠깐 레벨 코드가 어떤 내용인지 문자인지 숫자인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CMB 레벨의 이름은 대소문자 구분해서 이게는 CMB 레벨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확인할게요. 레벨 상세 테이블을 가서 확인해 볼게요. 레벨 상세 더블 클릭 하고요. 레벨 상세 가서 레벨 코드라고 했잖아요. CMB 레벨 에서 선택한 값이 레벨 코드와 같습니까? ABCDE 가 있네요. ABCDE 라고 하면 숫자가 아니잖아요. 문자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작성기에 가셔서 CMB 레벨 에서 입력 받는 값은 문자 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 표 처리해서 작성해 주실 거고 CMB 레벨 컨트롤 이잖아요. 컨트롤 이니까 M% 연산자 연결 할 거라서 큰 따옴 표로 일단은 닫고 M% 연산자 뒤에다가 M% 연산자 구분 할 거고요. 호 따옴 표 시작하지 않도록 큰 따옴 표 입력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작성 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 폰 보기에 가셔서 레벨 조회 하기 A,B,C,D,E 가 있어요. 만약에 C 선택하면 C에 해당한 내용 다시 B 선택하면 B에 해당한 레코드가 조회될 수 있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잘 작성하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커리 작성 네모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강생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종료일이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에 해당한 회원의 종보를 조회하는 3분기 종료 조회 커리를 작성하고요.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자손하라고 되어 있어요.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만들기 커리 디자인 가시고요. 문제에서 수강생 테이블 이용하라고 했어요. 수강생 테이블 더블클릭하고 오른쪽 닫기 필요한 필드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가져오시면 돼요. 성명 그 다음 두 번째 연락처 가져오시고요. 연락처 필드 세 번째 시작일 네 번째 종료일 순서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4개 필드를 가져왔고요. 문제에서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자손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에서 오름자손 조건을 넣으실 건데 종료일에 대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종료일은 크거나 같다 날짜를 입력하실 거니까 샵을 이용해서 앞에 샵 2022년 7월 1일 샵 그리고 엔드 작거나 같다 샵 날짜니까요. 샵을 이용해서 2022년 9월 30일 이라고 입력합니다. 날짜 앞뒤의 샵을 이용해서 구분하시고 두 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엔드 함수 이용해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에 해당한 조건 작성하셨어요. 일단 결과를 잠깐 볼까요? 보기 눌러서 성명의 김상훈 부터 시작하는가 전제 레코드가 20개인가 제시된 그림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컨트롤 X 저장 누르셔서요. 3분기 종료 조회라고 3분기 종료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쿼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쿼리에서는 수강생 레벨 상세 프로그램 테이블을 이용해서 프로그램별 레벨 상세별 레벨 상시별 인원수를 나타내는 크로스별 회원수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텝 커리라면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이 뭔가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은 수강 감옥 수강 감옥 그 다음에 열은 레벨 상세 레벨 상세 값이 씨앗이면 신규 회원 그렇지 않으면 재수강 회원 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교차하는 값에는 회원 코드를 가지고 개수 인원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쿼리를 작성하는데 테이블이 하나가 아니네요. 세 개의 테이블을 이용한다면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오도록 하겠는데 수강생 테이블 가져와요. 레벨 상세 그 다음 프로그램 가져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를까요? 그 다음에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수강 감옥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수강 감옥 이라는 필드를 잘 찾아보면 없어요. 이상하다. 문제 수강 감옥 인데 수강 감옥 어딨지? 우리 첫 번째 테이블 완성에 프로그램 이라는 필드 에다가 수강 감옥 이라고 이름을 바꿨던 거 기억나시나요? 캡션 에다가 쓰셨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 프로그램 을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테이블 이었 나요. 프로그램 테이블 에 가서 프로그램 가져오시는데 크로스텝 커리 행으로 표시 하겠습니다. 라고 행 머리끌 선택하시고요. 프로그램별 레벨 상시 라고 되어 있는데 레벨 상세 필드 값 을 가지고 레벨 레벨 상세 필드를 가지고 와서 얘를 열머리 글로 표시 할 거예요. 열머리 글로 단 그냥 표시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 값이 시하시면 신규 회원 그렇지 아니면 재수강 회원 이라고 IIF 를 이용해서 IIF 레벨 상세 필드 값을 가정 값이 혹시 시하십니까?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신규 회원 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수강 회원 이라고 입력합니다. 표시할 레벨 상세 필드 값이 시하시면 신규 회원 그렇지 않으면 재수강 회원 이라고 열머리 글에 위에 표시할 내용이고요.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 에다가 값을 표시하는데 회원 코드를 가지고 와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값은 개수로 표시할 건데요. 값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인온 쓰라는 필드가 있어요. 다시 한번 회원 코드를 가져와서 행머리 글을 이용해서 개수를 표시하는데 여기에 인온 수라고 필드명을 표시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작성하시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결과를 미리 보기 해보시면 수강 과목 교육 마술부터 코딩 교육까지 신규 회원 재수강 회원 그 다음 인원수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레코드 개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게 작성이 되어 있죠. 컨트롤 X 눌러서 저장하기 누르신 다음 문제에서 프로그램 별 회원 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두 번째 커리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강생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업데이트할 대상을 조회한 후에 업데이트할 대상을 조회한 후에 조회된 내용을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는 겁니다. 업데이트 커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고요. 업데이트 수강생 조회라는 커리로 커리를 생성하는 거고 이거는 커리 이름이에요. 저장할 커리 이름이고 테이블의 이름은 업데이트 수강생 이라는 테이블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조건이 있겠죠. 연락처 필드 값이 비어있거나 is null 이거나 또는 010 로 시작하지 않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살짝 보시면 연락처를 봤을 때 비어있거나 is null 값이거나 010 로 시작하지 않은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업데이트 수강생으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 할까요? 수강생 테이블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거는 회원 콜드 필드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 성명 필드 가져오실 거고요. 프로그램 필드 가져오실 거고요. 연락처라는 필드 까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필드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드는 거잖아요. 테이블 만들기 누르시고 조건 조금 이따 쓸게요. 테이블 이름은 업데이트 언더바 수강생 이라고 입력합니다. 업데이트 언더바 수강생 이라고 입력하시고 테이블 이름은 업데이트 언더바 수강생 이에요. 확인 커리도 저장할까요? 컨트롤 X 누르셔서요. 커리 이름은요. 업데이트 언더바 수강생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과 같이 필요한 필드는 가져오셨잖아요. 다음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연락처에다 작성하는데 문제에서 값이 비어있거나 is null이라는 조건이 첫번째 is null 비어있거나 낫 또는 010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낫 부정을 하는거죠. 라이크 시작한거니까 라이크 010 다음에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010으로 010 다음에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다. 라이크 이렇게 조건인데 낫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거에요. 일단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결과를 살짝 보구요. 회원코드와 연락처 보셨을 때 전체 레코드가 18개구요. 제시된 그림의 윗부분을 봤을 때 내가 만든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닫기 저장 한번 하시고 닫기 누르는데요. 사실 이거는 실행커리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셔야 돼요. 업데이트 수강생 조회라는 커리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더블클릭하시면 실행을 하실 거구요. 어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예 한번 누르시면 아까 18개였던거 확인하셨죠. 18개 행으로 붙여넣습니다. 여기 테이블 하나가 만들어질거에요. 예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업데이트 수강생 만들어지고 더블클릭하시면 18개 18개 레코드가 비어있거나 010 시작하지 않은 데이터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강생 레벨 상세 프로그램 테이블을 이용해서 레벨을 매개업 변수로 입력을 받아요. A, B, C, D, E 중에서 하나를 입력하는 거죠. 입력된 레벨에 해당한 수강생의 정보를 조회하는 수강생 조회 커리를 작성하는 거구요. 이렇게 4개의 필드를 가져오고 3개의 필드를 가져오고 실, 라비백은 월, 수강료에다 좀 계산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매개 변수 입력 받을 거고 오케이 네 그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문제에서 말한 테이블 가져올까요? 수강생 레벨 상세 그 다음 프로그램 3개의 테이블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과 같이 필요한 걸 가져올 건데 계속 헷갈릴 수 있어요. 수강 감옥이요. 수강 감옥은 프로그램 테이블에 프로그램 필드가 캡션으로 수정이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프로그램 가져오시구요. 그 다음 레벨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성명 가져올까요? 성명 네 성명은 있어요. 성명 가져오시구요. 그 다음에 실라비백은요. 월 수강료에다가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월 수강료를 일단은 넣고 수정할까요? 그 다음 뒤에다가 연락처까지 일단 넣어놓고 연락처 그 다음 월 수강료에 대한 계산을 좀 하겠습니다. 월 수강료를 가지고 필드에 표시할 내용 이름은 실 납입액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월 수강료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필드를 가져다가 계산하겠습니다. 작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는 문제에서요. 매개변수 값을 입력받죠. 레벨에 해당한 레벨 매개변수 값을 입력을 받아요. 그럼 레벨에다가 입력받을 매개변수를 조건으로 작성하겠죠. 매개변수는 대가로로 묶어서 작성하는 거구요. 레벨 가로 열고 A B C D E 중에서 를 입력하세요. 라고 마침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없으면 안 넣으시고 있으면 넣으시는 거예요. A B C D E 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컨트롤 X 작성해 놓은 거 수강생 조회라고 저장부터 할까요? 수강생 조회 입력하시고 확인 결과를 살짝 보시면 레벨을 입력하세요. 라는 매개변수 창이 떴구요. 예를 들어서 A를 입력하면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레벨 A에 해당한 레코드 전체에 11개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에서 살짝 다른 게 있네요. 어떤 게 있죠? 실라비백에 내가 구한 값은 숫자 통화기호가 없어요. 그렇죠? 디자인보기 실라비백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속성 실라비백에 대해서는요. 형식을 통화기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통화를 선택하시고 통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다시 A를 입력할까요? A 입력하시고 확인 통화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드 형식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맞죠? 이제는 저장 다시 한번 하시고 컨트롤 X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DB 구축부터 처리 기능 구형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